묘공당 대행선사 원적 사주기 추모다래제가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봉행됐습니다. 한마음선원은 어제 안양 본원에서 비군익의 큰 스승으로 대중폭위에 앞장섰던 묘공당 대행스님 사주기 추모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. 다래제에는 안양 본원주지 해원스님, 한마음선원 이사장 해수스님, 광명선원주지 청백스님, 새누리당 이종궐 의원, 이필운 안양시장 등 4부대 중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다래제는 사시예불에 이어 강영전 일동삼배, 헌다와 헌화, 헌향, 큰스님법문, 추모영상상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. 대행스님은 불교 대중화를 위해 한글 뜻풀이 경전을 보급하는 등 현대적인 다양한 포교 방편들을 실천했으며 2012년 4월 22일 세납 86세, 범납 63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.